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영화 대신원들 감독 홍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에 대신원들이 8명이 나오는데 아홉 번째 대신원으로 참여해서 영화를 보시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무대와의 배우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신원 대신원! 반갑습니다. 여러분 1번 배신원! 3번 배신원! 5번 배신원! 7번 배신원! 4번 배신원! 5번! 김판사! 배석판사! 재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희 배신원들은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감동받으시는 겁니다. 울수도 있어요! 완전 미쳤어요! 울수도 더 올려주세요! 영화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도와주실거죠? 네! 보시고 꼭 입숨은 내주세요! 네! 네. 5월에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같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영화입니다. 네. 아직 극장가에 어벤져스 히어로들도 있고 네. 뭐 악인정, 볼카스 많은데 이번 주에는 배신원들 본방 많아요. 네. 본방 많아요. 감독 여러분들 많은 우호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박형주, 민수님, 이영진, 뭐 신청볼니까 신기하시죠? 네! 잘 찍었어요! 네. 신기하니까 사진 좀 찍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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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은 içerisir! 안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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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볼 받을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저기 올라가세요 저기에도 하나 둘 셋 자, 파트, 파트 할게요 하나 둘 셋 여기도 또 자, 파이팅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분수원 드렸습니다 오빠, 받으세요 오빠, 받으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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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이